안녕하세요 열심게임의 이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들여가지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는데요 루머라고 해도 믿기 힘든 이 소식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먼저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규모가 큰일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정도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온 소식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우리나라 게이머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게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버워치, 디아블로, 국민게임,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와우, 게다가 콜오브듀티까지 이 모든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80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캐시로 이 회사를 산 겁니다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일구어서 온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 방에 캐시로 산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든 인수 과정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시간 문제로 보이는 것이고요 인수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80조원이라는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진짜 감도 안 오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니맥스 인수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니맥스를 인수했을 때 그러니까 베데스타 스튜디오를 인수했을 때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말 공격적으로 이 게임 업계를 장악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돈의 규모가 약 8조원 정도 들었습니다 스카이림이라든지 폴라웃이라든지 둠이라든지 뭐 이런 IP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P로 만들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임 패스에 전부 다 등록이 됐죠 이번에 들어간 돈은 그 10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버워치,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 스타크래프트 여기 보시면 캔디 크러쉬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큰 게임들 사이에 왜 캔디 크러쉬가 들어가 있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바일 게임들 중에서도 캔디 크러쉬가 엄청나게 탑티어에 속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할 게임이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전부 다 게임 패스에 추가가 될 거고 이것들에 해당되는 모든 IP들이 새로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데이 1부터 게임 패스에 추가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이 말이죠 이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도 사실 좀 재탕인 것 같고 콜 오브 듀티 뭐 이제 옛날만큼의 명성이 있나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 가장 많이 팔린 게임 목록을 보면 콜 오브 듀티 벵가드,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EA 게임들 게임 패스로 즐길 수 있죠 MLB 더 쇼 게임 패스에 추가되어 있었죠 장난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역대 게임 판매량을 보면 콜 오브 듀티가 순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역대 게임 판매량을 보면 1위 마인크래프트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사거죠 엘더 스크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콜 오브 듀티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디아블로 3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콜 오브 듀티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게 됐네요 이 목록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게임이 많아진 거나 다름없죠 이 게임들 말고도 어떤 게임들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품안으로 들어오느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토니호크 시리즈,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임이죠 그 다음에 하스스톤, 스파이로 더 드래곤, 기타 히어로 그리고 크래시 밴디쿳 크래시 밴디쿳도 굉장히 아이코닉한 게임이거든요 한때는 세가는 소닉, 닌텐도는 마리오 소니는 크래시 밴디쿳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크래시 밴디쿳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게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시대의 변혁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기사를 보면요 게임패스 가입자가 25밀리언 섭스크라이버를 넘었다고 합니다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게임패스 가입자가 25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제는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패스도 무시무시한데 역대 가장 많이 팔렸던 대부분의 IP들이 게임패스로 들어오게 되고 과거에 출시되었던 가장 많이 팔렸던 게임들이 게임패스를 통해서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게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IP가 되게 된다는 건데 진짜 여기서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그럼 콜오브듀티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오버워치의 신작이 나오게 되면 디아블로의 신작이 나오게 되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올까? 물론 PC로는 나오겠죠 엑스박스하고 PC에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IP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는 오 무섭습니다 일단은 80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을 들여가지고 한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그 실행력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실행을 통해서 단기간에 뽑아 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분명히 10년, 20년 대개를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과를 차근차근이 봐 나가고 있다 이것이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이 가깝게 또 멀게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정말 재미있는 뉴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나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인수를 막 하고 하니까 무서워 무슨 천하통일을 하고 나서 게임 패스 가격을 엄청 올리려고 뭐 그러는 건 아니겠죠 경쟁이 있어야 이 게임 업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렇게 치고 나올 때 그냥 멍때리고 있다가 털리지 말고 닌텐도 그리고 소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멋진 경쟁 해주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